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 찡찡찡, 응? 아니, 이건 뭐야? 더러운 똥이잖아? 정말 나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일까? 나는 따뜻한 똥이예요 찡기는 따뜻한 봄까지 강아지 똥은 윈틀렛 샷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늘의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선생님이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제가 내는 문제 어디서 많이 봤을 건데 누구예요? 그렇죠, 그럼 오케이 오늘 정도로 오래 산 친구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? 백살? 아니요, 훨씬 많아요 그렇죠, 그럼 오징어 자, 그럼 번째 오징어의 다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? 그래서 번호 포유를 연습합니다 왜냐면 생비를 낳거든요 자, 그럼 번째 나갑니다 엉덩이가 뚱뚱이집니다 자기 시간 끝이에요 그렇죠 read the video 아멘 아멘 신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